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뉴스 시간입니다. 이정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늘은 스포츠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소속팀 흥국생명 역시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흥국생명 구단은 두 선수가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두 선수에 대해 무기한 출전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흥국생명의 김여일 단장은 어제 이사회에서 오는 30일 선수 등록 마감일에 맞춰 이재영과 이다영을 등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근 그리스 이적설이 불거진 이다영에 대해서도 해외 진출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무기한 출전 정지를 결정을 했는데 선수로 등록한다. 이러면 얘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학폭 논란 때문에 징계가 내려졌는데 이게 언제였었죠, 그때가? 이게 올해 2월 15일에 흥국생명이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죠. 넉 달 만이네요. 넉 달 만인데. 방금 들으셨던 뉴스, 앞부분은 2월 15일에 MBC가 보도한 뉴스고요. 뒷부분 같은 경우는 어제 KBS가 보도한 뉴스입니다. 이 때문에 어제 오늘 인터넷과 SNS에서는 흥국생명이 말하는 무기한은 4개월이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흥국생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록과 출전은 별개다. 등록한다고 해서 꼭 출전시키는 거 아니니까 무기한 출전 정지는 맞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요? 이다영 선수 그리스로 가고요. 이적하고요. 이재용 선수 이번 시즌 안에 코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왜 이렇게 세게 예언하냐. 흥국생명이 참 꼼꼼하거든요. 꼼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요? 크게 두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2주 전인 6월 11일에 터키의 스포츠 에이전시인 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잔이라는 곳이 이다영 선수가 그리스리그에 진출했다. 이런 소식을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저도 뉴스로 봤어요. 그때 흥국생명이 언론에 보였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다영은 6월 30일까지 흥국생명 소속으로 지난해 체결한 3년 FA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해외 이적을 추진할 수 없다. 그럼 이적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선수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지금 간다면. 그러면서 이다영의 그리스 이적설에 대해서 흥국생명과 대한배구협회가 당황스러워하며 반발한다. 이런 뉴스들이 쭉 나왔어요. 지금 뉴스가 올라왔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하지만 이다영의 그리스 이적설은 사실상 흥국생명이 물밑에서 준비해왔던 겁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조설부 기사가 오버가 돼버린 꼴인데. 왜 그러냐.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다영의 그리스 이적설을 처음 제기했던 터키의 스포츠 에이전시인 잔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자안 이런 곳이 어떤 곳인지 잠깐 설명드리면 세계적인 배구 선수만 385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배구연맹과도 상당한 친밀한 관계고 또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배밀비의 스컷 보라스 같은 그런. 여기 16년째 지금 친분을 싸우고 있거든요. 배구에 특화된 스포츠 에이전시예요. 그런데 이런 스포츠 에이전시가 구단과 이야기도 없이 선수의 말 한마디만 믿고 해외이적을 추진하고 계약해준다. 구단하고 물밑에서 뭔가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리스 언론의 보도를 보면 자안 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생명은 문제가 없다. 이 때문에 앞서 오디오로 들으셨던 것처럼 한국생명의 김유일 단장. 그동안은 뭐 아닌 것처럼 얘기했다가 그저께 열렸던 한국배구연맹 코보이사회에서는 이다영의 해외진출 과정을 설명하고 해외진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배구협회가 대한배구협회가 이다영의 국제이적 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튼 한국생명이 꼼꼼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거가 두 가지라고 있는데 하나는 또 뭐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한국생명이 그저께 이사회에서 한국배구연맹에 제안했던 자칭 선수인권보호센터를 코보 산하에 설치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건 좋은 거 아닙니까? 선수인권보호하자. 좋죠.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한국생명의 이 제안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수들에 대한 악플과 허위사실 유포가 심각하다. 따라서 가칭 선수인권보호센터를 코보 산하에 설치해서 법률적인 대응은 외부 로펌에 맡겨서 법 전문가들이 구단과 선수를 대신해 악플에 대처하자. 이건 뭐냐 하면 선수에 대해서 악플 달면 이제부터 외부 로펌을 시켜서 다 고소하겠다. 고소미를 먹이겠다. 이런 거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왜 이런 기구를 만들자고 하는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포트레스도 보면 스포츠 기사에 대해서는 댓글 못 달게 되죠. 못 달게 되죠. 차단해 있잖아요. 하지만 구단 홈페이지나 코보나 이쪽에서 또 SNS에서 쓸 수 있잖아요. SNS에서 팬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홍구생명의 주장하는 것처럼 소속팀 선수를 선수 등록 기간 동안 선수 등록하는 거는 구단이 갖고 있는 선수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당한 권리를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앞에서 하는 말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 달리 이렇게 해야 될까요? 속칭이 꼼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꼼꼼하게. 아 그래요? 꼼꼼하게. 뒤에서 꼼꼼하게. 여기서 꼼이 그런 뜻입니까? 뒤에서 꼼꼼하게 잘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이고요. 실제로 지금 홍구생명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런 준비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용 선수 그리스로 보낼 거고요. 이재용 선수 이번 시즌 안에 코트에 출전시킬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반응이 댓글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라스포츠님은 배구 직관까지 가는 팬입니다만 복귀한다? 저러면 바로 선전합니다. 저 이게 지금 인터넷과에서 이런 글까지 올라옵니다. 무관중 경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팬들을 의식하지 않는구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훈 작가였습니다.